세훈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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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니까! 오늘 안 해 볼게요 아 진짜 아쉽다 형! 고생했어요! 근데 그 힘이 왜 들어와? 형, 그거만 들어가야 돼 저는 세훈 탐정이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세훈 탐전에 존재하는 공간에선 절대 한국으로 대결은 하지 마 너 부분도 맞아? 가진 않던가? 형은 그런 것 같지? 형은 유튜브를 계속 보고있어 보겠니? 아니요 진짜 거의 다 왔어요? 진짜 거의 다 왔어요? 맞아 드디어!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그렇죠! 좋아요! 그렇죠!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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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